문은 이제 열려간다. 네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저런 봉인섭 따위로는 막을 수 없다. 글쎄, 아직 열리지 않았지.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네놈을 끝장내주겠어. 실버드래곤. 인간의 곤외를, 이 세계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. 너에게 듣고 싶지 않군, 이 얼간. 힘을 개방했다고? 가만히 있어. 절팔을 내자, 이 멍청아! 너나 가만히 있어. 절팔을 내자, 이 멍청아! 절팔을 내자, 이 멍청아! 절팔을 내자, 이 멍청아! 지금 열만돼... 안돼 물렀어! 얍! 어서 오십시오 가엾지만 찬란한 혼을 지닌 모험자요 아멘